잘한다. 뭐야? 선물이야?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거는 요새 이렇게 입히고 친구들끼리 막 조리한 동기들끼리도 많이 찍고 한대요. 아, 진짜? 이게 되게 유행인데. 맞다, 오늘 사진 찍으러 만난 거 있죠? 아, 나 저거. 너무 귀엽다. 맞아, 못난이 인형. 아, 귀여워. 빨리 입어볼까? 입어볼까? 이거 줄게. 이거 뭐야? 손이 없는 거 맞지? 팔을 안 뺀다고요? 팔이 없어, 팔이 없어요?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언니 아니면 어깨하고 팔 빼요. 그래, 그래, 그래. 어? 갑자기 시상식이 됐는데? 이거 잘 어울려야겠다. 야, 그래. 문중이가 잘 어울려. 이게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가발까지. 아, 가발까지. 그러면 이거 있다. 이거, 이거. 엄마 이거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머리에 뭘 쓰는 걸 너무 싫어해, 이제. 흠이? 센티 어디 갔지? 여기 딱. 벗겨지. 진짜 머리가 큰가 봐, 안 씌어져 잘. 머리 돌래? 또 99도. 다 커요. 응? 그래, 이거 근데 잘 어울려야겠다. 어떻게든 되게. 어머, 어머, 어머. 그냥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이게 간지러워서. 가발이 쉽지가 않다. 가발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다 포기해요. 팔도 다 내보내고. 와, 진짜 힘들었겠네. 부산 찍히니까, 저게. 진짜 애들이. 안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너만 앉으면 돼. 자, 너만 앉으면 돼. 자, 준비. 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이게 뭐야? 여기, 이거 뭐야? 여기, 이거 뭐야? 여기, 이거 뭐야? 근데 카메라 하는 정도는 누가 알고 있어. 빨리 찍어야지. 아무도 안 찍어. 카메라 아무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엄마들이다. 정신 넘었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너구나. 그래도 찍은 거 아니야? 이거 성공한 거 맞아? 세상에 다 어리둥절해, 지금. 먼저 나간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고 빨리 그거. 이제 자기, 자기 그 종목. 아, 셔트 트랙 너무 귀엽다. 애기들 저거 입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거 하고 자자. 이거 하고 자면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들 고생이 많네. 미안해. 아이고. 애기들이 잠시간이랑 먹는 시간이 조금씩 다 틀어지니까 조금 짜증이. 이야. 또 로건이잖아. 웃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웃는 거 같아. 로건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저기 농구학까지, 언니. 와, 너무 귀엽다, 저거는.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나 안 괜찮아, 지금. 할까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 자, 앉으시고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손로감. 이거 봐라. 손로감. 이거 뭐야?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좋아. 유아야, 교화야, 소켓. 손 возмож. 여기를 보세요, 선생님들. 아닌가 봐. 먼저 나갈게.